자, 여기에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블룸이 좀 세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블룸이 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월드 소개할 때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죠 이게 블룸이 조금 세게 들어가야지 블룸이 있어야지 월드는 약간 좀 이뻐 보인다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래요 여기 월드를 한번 카메라 없이 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월드가 아마 야요이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제가 월드 소개 영상을 찍을 때 엄청 초반에 자주 소개해드렸고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한다고 했었던 그 야요이 월드 시리즈 아, 야요이 시리즈 월드에요 그 야요이 시리즈 월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월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월드를 한번 제 시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괴수 아니예요 바로 이 시야로 자, 어때요? 여기 월드 이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월드를 야요이 시리즈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가요? 이 야요이 시리즈는 이 월드만의 시리즈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참 이뻐 보입니다. 정말 이게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월드에서 묘한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월드들을 이렇게 좋아해요. 이쪽에 오시면 또 보이시는가요? 이쪽에 보면 음악 볼륨 켜고 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오브젝트, 이거 비디오 플레이인 것 같고, 미러, 그 다음에 크레딧? 음, 크레딧이라는 걸 누르면은 이쪽에 그 어느 누가 누가 작업을 했는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방 안으로 들어가보시죠. 이 안에서도 뭔가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 여기! 여러분들 여기 월드 사진 찍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음? 여기 괜찮아 보이는데? 잠시 음... 오늘은 여의상이 아니고 아까 제가 새로 입혔다는 의상으로 좀 봅시다. 자, 아무튼 여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곳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제가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는 곳 중에 이게 밑에 층이 아니고 위에서 찍는 걸 봤었거든요. 일단 여기 위의 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음... 여러분 여기 화면 보여요? 여기 화면이 예전에 그거 있던 거 그거, 그거 야요이 그거 월드 있잖아요. 물차에 있는 거, 도시에 그 토리가 있는 거 그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총 아무래도 물총이 나가는 거겠죠? 빵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분위기 잡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아바타가 이동 속도가 좀 빠르게 설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이 장면 이 장면도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어? 찾았다! 여기 보시면 밝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밝기 이 밝기를 한번 줄여 볼게요. 아! 이거 이걸로 자기 아바타의 밝기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거네요. 조금 어둡나? 조금 더 밝아도 될 것 같나요? 보자 지금 29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얘도 조금 밝은 게 사진 찍을 때 제 모습도 더 이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밝게 해줍시다. 자, 이 각도 그대로 해갖고 조금 더 움직여 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 텔레포트 지금 보이시죠? 음, 여기 텔레포트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왠지 제 예상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옥상이 있다. 음, 아, 올라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옥상이 있다가 아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좀 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어? 튕겨나가지 말고 어? 이씨! 아, 다시 올라가요. 자, 이렇게 와서 음, 여기서 다시 한 번 여기 보면 낚시 그리고 아까 설정하는 거에서 보니까 수영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여기 물에 들어가도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벨리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신아, 안녕하세요. 아무튼 여기 물 속에 한 번 가봅시다. 아까 전에 수영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물에서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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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이 뭐지. 잠깐만, 너무 빠르지? 하- 아무 때나 일단 갈 수 있는 데로 가봅än우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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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주종으로 올라옵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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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야요이 월드가 몇개 빼고는 월드가 그렇게 크지 않을거에요 여기도 최적화가 나름 잘되어 있을겁니다 여기 볼까요 월드 용량이 용량 용량 여기 있네요 133.80 133메가밖에 안해요 물론 컴퓨터 사양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컴퓨터 사양이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최적화는 일단 잘되어 있는거 같아요 제가 보고 있을때 뭔가 버벅거린다든지 그런 느낌은 일단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물에서 봤을때 와악 카메라가 물속에 잠겨있구나 이게 손을 쳤을때 이게 텀벙텀벙거리는게 오 이거 물 뿌려지네요 하하하하 내가 이거 원했었던거 이거 다른 월드는 이런게 잘 안됐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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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 뿌려지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괜찮다 여기 괜찮은거 같아요 여의로도 뿌려지고 이게 손 손 방향에 따라서 손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훅훅 뿌려지네요 이렇게 하고 그 뭐했지 그 유치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야 안녕 이라면서 퍽 퍽 하하하하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잘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전에 보니까는 이게 첨벙첨벙 거리면서 소리도 다 났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안되나 근데 막상 이거 가까이 오니까 경계가 잘 안보여요 여기는 안되네요 발로는 안되네요 손만 되네 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하나 되는 것 이거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아까 그쪽에서 봤었던 그 풍경 말고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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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어 뭐라 하죠 이거 하여튼 여기 고가 도로 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풍경도 있으니까 여기 어? 갑자기 왜 어두워졌지? 여기에서도 한번 내려다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아 저 집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집이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했었던 그 월드에요 여기 정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건물로 뛰어내려 지지 않을까요? 오 올라와 올라와 이런 건물과 건물들 위에도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괜찮은 이거 이쁜 각도를 찾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자 온 게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도 서로 찍어 주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곳 자 이쪽으로 점프를 앗 아무튼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곳 여기 이제 슬슬 어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여기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